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 오늘은 피자 닥터라는 집에서 치킨 피자 세트로 주문해봤어요 저는 폭탄 페퍼로니 피자 바베큐 치킨 이건 오븐 스파게티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음 우유 여기가 엄청나게 놀고 있어요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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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 너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랑 같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 더 맛있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치즈는 소주도 주문하던 국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삭하고 있었지만 저건 안에서 환경이 자다 계란 탕후라이 찻기 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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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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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지금 이 색상은 정말 맛있어 그리고 이 색상은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지 너무 맛있어 공짱 매운 음식 맛있어 잘 먹었어 너무 맛있어 고기를 먹으려면 에는 고기가 맵기 methane 이렇게 지금까지는 맵기는 고소한 고춧가루 아 역시 초코올림은 흐름이 더 맛있게 자두고 신선한 맛을 만들어보여요 단단한 미소올림이 있다가 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의 이건 막걸리는 중 이름도 잘 못먹어두고 또 다른 면을 한 번 더 먹으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먹었을때 너무 맛있어 이 부분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는데 맛있게 잘 먹었네요 그는 소금이 너무 맛있어요 이 소금은 더 맛있습니다 소금이 다 먹어요 고춧가루 이거랑 준비한 느낌을 좋아해요 그치고 배가 너무 맛있엉 아삭아삭 아삭아삭 다리 야채 면을 좋아한다 면을 꺼내는게 맛있어 청양고추 모짜렐라 오돌뼈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